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행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단디 포럼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네요. 단디 포럼은 투자 유치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이나 투자자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IR 발표 및 네트워크 시간을 통해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는 포럼입니다. 근본에 개최되는 단디 포럼 투자 로드쇼는 올해 겨골로 진행되어 온 포럼을 결산하는 행사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투자 상담에는 수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전문 투자자분들을 초청해서 투자 유치에 필요한 내용들을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이고요. 메인 행사인 단디 포럼의 일부에서는 최근 하두가 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와 활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행사에는 올해 투자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투자협약식과 그간 포럼 운영에 공이 큰 운영진들에 대한 기간장 표창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럼의 핵심인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기업들의 IR 발표를 듣고 네트워크 시간을 통해서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일정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단디 포럼 꾸준히 개최되어 왔습니다. 어떤 성과가 그동안에 있었을까요? 네. 단디 포럼은 13년도에 결성되어서 현재까지 총 25회 운영 중입니다. 현재 짝수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 개최되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투자 유치를 위한 포럼들이 수도권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기업의 경우 투자를 받기 위해 수도권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디 포럼을 통해서 총 70여 개의 우수기업들이 IR 발표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 중 16개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수도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단디 포럼의 존재를 인지하는 등 명실공의 지역을 대표하는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디 벤처 포럼의 권영주 회장과 이번에는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단디 포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아 네. 단디 벤처 포럼은 민과 관 협력으로 운영되는 포럼으로 민간에서 구성된 운영진의 경우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운영진의 경우에는 포럼 시작 전에 SNS를 통해 포럼을 홍보를 하고 사전 안내하고 그리고 당일날 행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기업인들이 한 13명이 모여 있는데요. 이런 운영진의 경우에는 포럼 운영을 총괄하고 그리고 기관가의 조율과 행사 진행 상황 등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디 벤처 포럼 내에 구성되어 있는 투자 심사단의 경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IR 멘토링 등을 통해서 단디 벤처 포럼에서 IR 발표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럼에서 IR 발표를 하고 싶은 기업들 단디 포럼으로 직접 신청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포럼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저희 단디 벤처 포럼 투자 심사단 쪽으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신 모든 기업들이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투자 심사단 내부 검토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템을 선별 후 그 다음에 일정 시간에 IR 멘토링을 통해서 단디 포럼에 순차적으로 발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유망 기업들의 유망 기업들을 보기 위해 많은 투자자들 분들이 단디 벤처 포럼을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네. 주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벤처 캐피탈의 심사역 분들과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엔젤 투자자분들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등 많은 분들이 단디 벤처 포럼에 오고 계십니다. 네. 정말 투자를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는 많은 도움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단디 벤처 포럼 직접 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회장님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시고 보람된 일도 많으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단디 벤처 포럼을 운영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지혜를 얻으실 것 같은데요. 어렵게 힘든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몸소 느끼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기업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가 힘든 부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예. 특히 자금하고 경영이나 정보력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홍보면에서도 많이 부족하고요. 혼자서는. 그래서 이런 자금 부족하지만 어떻게 조달할지 기업 운영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 이런 게 얻을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단디 벤처 포럼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또 좋은 일들을 부산 중소기업청에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지역의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주무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정부에서는 어려운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 육성과 벤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발맞추어 건전한 벤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먼저 전문가 협업 기반의 엑셀레이팅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우수 아이템을 발굴 육성하였으며 발굴된 아이템의 투자 지원을 위해 앞에서 설명드린 단디 포럼을 통해 투자 연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부산시와 협업으로 서울의 팁스타운을 벤치마킹한 기술 기반 창업 거점인 부산 센탑을 개소하였으며 그렇죠. 청년 창업 투자 펀드 및 스타트업 투자 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벤처 캐피탈 전문가 리스트 가정을 지역 최초로 유치하는 등 지역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중기청은 창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벤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으니 지역의 창업기업들과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산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 김진철 주무관과 또 주식회사 젠픽스 대표이사입니다. 단디 벤처 포럼의 권영철 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